아, 젠장. 변태다. 아, 내가 3초, 3초 낄 텐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이길 수 있군.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에 따라 다양한 전략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술 장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술 장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좋아하죠? 매치 시작 시 플레이어 인벤토리에 전술 장비 캐리어가 지급되어 다양한 전술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된 전술 장비는 인벤토리 내 여섯 번째 솔롯인 전술 장비 전용 솔롯으로 장착되고 어, 이제 무조건 하나 고를 수 있다는 건가? 장착한 전술 장비는 매치 종료까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점. 뭐 업데이트 된 거야? 뭐야, 이거 뭐야? 헐, 너무 싫다. 안살래. 이건 뭐야? 피고공 스킨인가 보네? 너무, 너무 화려한데 근데 예쁘다. 약간 물총 같은 느낌? 우와, 차 쿠페 스킨 좀 예쁘고. 오, 느낌 있어. 이건 좀 이걸로 바꾸자. 이거 흰색걸로 바꾸자. 어때? 검은색, 흰색. 오, 에랑켈이잖아. 좋네. 아, 이거 뭐야? 머리 뒷모습이 왜 이래? 아, 이 머리 뒷모습이 왜, 이거 왜 이래? 이 머리 다 상해가지고 이제 내 머리 같잖아? 이거 수세미 같은데? 아, 이 머리 좀 질감 표현도 이거밖에 안 됐나? 대걸레라니? 아, 차에 수세미로 가자, 수세미로. 아, 근데 머리 너무 좀 그렇다. 자, 여러분 차 구해가지고 바로 보급부터 먹으러 가보자. 나 진짜 피고공 너무 갖고 싶어. 피고공 물총 스킨이 나왔거든? 뭔가 물총 느낌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는 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제일 기분 나쁠 게 뭘까 생각하면 차를 빼가면 제일 기분 나쁠듯? 내 원래 처음 목표는 차량 자동차긴 했어. 그래서 애매한 총 하나 먹고 이제 보급해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보급 먹으러 렛츠고! 이거 뭐야? 전술 장비. 아, 이거 해가지고 하나 고르라고?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혼자면은. 이거 써보자. 같이 가. 같이 가. 피전트라도 들고 가. 어차피 가서. 그거 먹을 거니까. 피고공 먹을 거니까. 너 떨군 거 아니지? 아직 안 떨군 거 맞지? 아, 떨궜다, 떨궜다, 떨궜다. 안 떨렸겠지? 안 떨렸겠지? 단복기 돌아봐야 되나? 아, 젠장. 변태다. 아, 내가 3초 3초 낄 텐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이길 수 있군. MG3네요. 아이고, 새로운 쿠페도 나한테 갖다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어. 6번. H. 오오. 오, 수리 키트. 아, 근데 엄청, 엄청 오래 걸리네 수리하는데. 이 정도면 엄청 살게는 아니다. 6번. 타이어 해체. 이게 뭐야? 4번. 타이어 장치. 아, 이러게. 오오. 그러면 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막 갖다 박아가지고. 차 삐, 삐 깎여도. 아, 잠깐만. 아, 이거 뒤집어진 건 어떻게 하지? 뒤집어진 차는 고치나요? 아, 나 이거 타고 싶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지금. 짐수.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타이어 해체한 다음을. 이댄치형으로. 타이어 장착. 어우, 내일하트 한 것 같아. 어우, 좋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게. 엄청 번거롭다. 그래도 뭔가 재밌겠다. 그건 친구들끼리. 나는 타이어 할게. 넌 뭐 할래? 나 의료 키트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나눠가지고 처음에. 괜찮은데? 2번 표치. 근데 타이어를. 그럼 평소에 하나를. 타미에서 가방에 덮고 다녀야겠다. 아. 벙이 타이어 하나 뽑아올걸. 아하하하하. 그치. 여러분. 요즘에는. 인성치를 하면 안 돼. 요즘에는 그냥. 집에 짱박. 타이어. 난 실패. 튀어. 아하하하하.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저, 저 집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잘 가랑. 잘 가랑. 어디야? 잠깐만. 지도. 서클 더 좋은데. 나 원래 여기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겁나 많이 오겠다. 오, 쉿. 걔는 쌌나? 아하하하하. 잘 가랑. 상가방. 삼뚝. 헉. 엣답인데? 좋은데? 삼초끼 수리? 어떻게 하는 건데?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쫑기 어떻게 하는데? 아하하하하. 어, 아. 옹. 클릭해가지고. 굿. 완벽하다. 저, 사람이다. 아우, 까비해. 어, 잠깐만. 둘이. 둘이 싸워야되는데. 아하하하하. 설마 우리 집에 갖다 랩다 박진 않겠지? 하하하하. 와우. 깔끔하다. 인정? 셋.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펑 아 좀 부족한데 떼굴떼굴떼굴 요만큼 아 애미 왜이래 아 이거 총 바꿔야겠다 잠깐만 여러분 어그로 바꿉시다 총 때문에 사고 날 것 같거든 자전거 에이미 와그로 죽었다 운전자가 없나? 오른쪽 어그 에이미도 좋네 아니 에따 어그 에이미 더 좋네 다시 엠지사리로 바꿀까? 사실 잠깐만 총알 아껴 쓰자 이 끝이다 아 두명이다 어 한명 발견했다 왼쪽에 한명 어 보나본다 나본다 어우 살아 아 내 자동차 아 내 자리가 너무 좋은데 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삥으로 눈을 멀게 하겠다 무서운데 무서운데 어떡하지 열려둘빨 뭐야 던질거 많을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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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저뼐 오랜만에 배그에서 이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서 죄송해요 아 나 총알이 없어서 조금 줄었다 진짜 안 줄어도 되는 건데 색천고 인fö Homie 제일 Ste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